와 나 손 베였다! 이거 완전 손이 갈렸는데? 어우 먼지가... 아 뭐야 괜찮은데? 여러분 9만원짜리 일렉기타 보셨어요? 쿠팡 최저가 어떨까? 심지어 박스까지 찢어져와가지고 이게 사실 소리나 이런 거는 기대 1도 안하고 그냥 어떨까? 단지 어떨까?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대신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이거를 언제 샀냐면 11일 날 주문해서 22일 날 도착을 했어요 11일 만에 도착했네요 보면은 이름도 웃겨 이렇게 있거든요 공연 가방가 ST 일렉트릭 기타 참 피나무 자 여러분 이제 가져올게요 여러분은 포스 볼게요 오 나름 이중 포장인데? 두둥 나름 포장이 깔끔한데요? 어우 먼지가 오 색깔이 예뻐 여러분 색깔이 생각보다 예뻐 오 뭐야 생각보다 그 마감이 좀 안좋아 으흐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무슨 일이야 더러워 일단은 한번 케이블을 꽂아볼게요 두근두근 아 소리가 들어가긴 한다 튜닝 한번 해볼게요 오 여러분 일단은 참고하셔야 될 게 연결해놓은 이펙터가 200만원이에요 아 뭐야 괜찮은데? 진짜 튜닝이 조금 나가네요 튜닝이 여러분 튜닝 업기 좀 가져올게요 자꾸 나간다 여러분 이따가 800만원짜리 기타랑 비교를 또 해볼게요 세기타라서 튜닝이도 나가는 걸 수도 있고 세기타라 그런지 줄 게이지가 009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랑 안 맞아 너무 가벼워서 외관 한번 비교해보자 사이즈가 어떤지 그냥 일반 저거랑 와 이렇게 놔두면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뭐가 싼건지 지판 자체도 되게 건조하고 줄이 건조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줄도 솔직히 건조한 것 같고 지판 자체가 건조해서 잘 안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건가 와 나 손 베였다 보이세요? 손 베였어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대박스 한번 제가 갖고 있는 기타 중에 제일 비싼 걸로 호텔 길을 한번 쳐보고 또 저렴한 걸로 또 한번 자 호텔 한번 다시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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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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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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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완전 연습용 기타로는 괜찮을 것 같애 계속 똑같은거죠? 신발 튜닝 무슨 일 아예 피치 무슨 일 아예 피치 아예 피치 아예 피치 아예 피치 아 으 아 아 아 아아아 오늘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아 더 적게 일하고 많이 보시고 행복하게 보내세 wzgl 뮤바 다들 새해 복 많이 옵니다 아